안녕하세요 또모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너라님께서 이번에 재구매를 해주신 랜덤박스 구성이고요. 택배비를 미포함하고 2만원치를 구매해주셨습니다. 5만원 이상, 원래는 4만원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5만원 이상으로 제가 2.5배로 챙겨드렸고요. 즉입도 해주시고 택배로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너라님 구성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개별판매랑 멤버판매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이렇게 거래영수증이랑 쿠폰은 총 4장이 들어가고 이번에 제가 새로 발주한 요 까미 또모닝 쿠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제일 먼저 떡매모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수소님과 대략 교환을 해가지고 예쁜 물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요거는 수소온바구님 출처고 사만겨우 모찌떡매입니다. 사만겨우 모찌떡매 한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요런 해바라기 모찌떡매 이렇게 한건 들어갑니다. 정말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출처 모찌 어항 떡매모지 한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모찌 한줄기 떡매 이것도 제출처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소님 출처 요런 풍선 요건 미니구사님 도안으로 알고 정말 예쁘죠? 요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으로 요거 요거는 체크리스트고요. 요것도 이렇게 한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렇게 제출처 청사가베어 한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렇게 정말 너무 이뻐요. 체크리스트 두부 요거 한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모가 요런 키치 케이크 떡매까지 해가지고 떡매는 총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반대편에는 인스랑 포카 도모송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일 먼저 요렇게 달지기님도 안에 편의점 인스 한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요렇게 제출처 수소 인스 한세트 들어가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민지니 출처 영화관 매미 인스 한세트 들어가고요. 바닷가 매미 인스도 한세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포토카드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핏 포토카드랑 토미베이커리 포토카드 이렇게 가지고 한세트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머지는 전부 다 도모송으로 채워드렸고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수소 운방운임 출처 요런 비행기 베어 도모송 한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출처 공수수 도모송 한세트 들어가고요. 다음은 요거는 토끼 파자마 수수 아이돌 매미 도모송 캔디 크러쉬 까미 도모송 요거는 그 유치원 까미 도모송 그 다음 요거는 러브미러 까미 다음 요런 도모송 요거는 정말 인기가 많은 수수 도모송이고요. 그 다음 빼빼로 수수 도모송 그 다음 요런 삐 포션 마지막으로는 워터파크 빙가까지 해서 요렇게 구성해드렸어요. 정말 알차게 다양함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래영수증이랑 쿠폰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덤은 떡매를 두 번 더 챙겨드렸어요. 요런 캔디 떡매모지 한권과 모찌 침대 떡매모지 한권씩 해서 이렇게 총 두 권을 덤으로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너라님께서 쿠폰을 다 모아주셔가지고 제가 5천원 조금 넘게 해가지고 만들어드렸는데 요것도 쑤쑤님 출처 요렇게 없으실 것 같은 떡매 요거 한권 넣어드리고 젤리매민스랑 그 다음 요런 도모송까지 요렇게 가지고 구성을 해드렸어요. 요것도 놓아주도록 할게요. 총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너라님께서 구매해주신 물품들을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너라님 다시 한번 구매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